입니다. 우리 노란 줄에 맞춰서 할게요. 여기가 노란 줄에. 아직 안 왔는데?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손 인사할까요, 손 인사. 자, 시선 맞춰서 왼쪽 볼게요. 자, 시선 맞춰서 왼쪽. 정여보고 우리 하트 할 거야, 하트. 고양이 하트 할까요, 고양이 하트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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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저어서 이렇게 공익으로 여러 월 공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